오늘 동신비림 문자 주제가 연진 진짜 별을 좋아하는구나 제주도 별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전호실 같이 가본 적 있나요? 어린 시절 도망지고 싶었던 도망가는 중 재능 생일 축하한다 재능 생일 축하합니다 제능 생일 축하합니다 제능 생일 축하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却此不答應 在你的夢點裡存物不易 不論天晴或夏雨 陪著你悲傷歡喜 你難道從來不覺得好奇 你身旁冷靜擁擠 我一直在這裡 不說一句 我無法闖到自己 總何說起 要如何反應我愛你 寂寞不意 我也想能與你打起 橋梁千里摸起 卻此不答應 陪著你 陪著你一起去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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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陪著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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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陪著你一起去 你們 你們演繹不合就 얘기 안 하고 와 진짜 내 띠 아니었어 내가 힘이 없어 왜 이렇게는 컴퓨터가 있잖아 MR 아닐까? MR 그게 뭐지? 좀 봐주세요 머리 안 하고? 제노야! 제노? 나 여기 있거든? 다음 팀이 필요합니다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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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있다 너무 저번에 얘기했잖아 제가 좀 춤을 춰잖아요 아니, 아닌데? 쉽잖아 아닌데 전화해 뭐야 내 눈을 부터 내 눈을 부터 내 눈을 부터 이 차단 레벨이 내가 눈을 부터 내가 눈을 부터 내가 눈을 부터 나는 눈을 부터 내 눈을 부터 내가 눈을 부터 맨날 통화하는 그생활을 갑자기 뭘 모르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아 그거 했구나 제 idk 이 영상은 제이언이이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